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보금의 전초기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보금의 전초기지로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은 모든 산악인들의 정복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히말라야 산맥의 최정상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베이스 캠프는 장거리 등산 또는 탐험을 하는 경우에 전진기지로서 물자를 저장해두는 고정적인 시설, 텐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등산에 필요한 물자나 또 인력 지원을 베이스 캠프에서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베이스 캠프는 위쪽에 있는 전진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물자를 전달하고 제2전진 캠프, 제3의 전진 캠프를 세워서 결국은 정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는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는 등산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남극에 세종기지가 있죠. 세종과학기지가 있는데 남극을 탐험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또 이제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에서도 달이나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큰 일들,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은 반드시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베이스 캠프,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든든하고 견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2의, 제3의 전진기지를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튼튼해하는 것처럼 험하고 거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초기지인 교회가 튼튼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말씀했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사도마울도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하타이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사도마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고 마지막 4차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권자인 로마 황제가 있죠. 그 로마 황제의 권자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순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마울이죠. 거룩한 복음의 등정을 마쳤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예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든든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사도마울은 고리두전서 2장 4절 5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 복음사에 있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철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섭렵했고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수사학은 얼마나 말을 졸입게 잘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웅변력까지 그렇게 배우는 그런 학문인데 그 수사학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마울은 말로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말발이 엄청 세고 또 지식이 많고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듭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는 그런 율법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또는 수사학이나 웅변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죠. 세상의 독재자들은 말과 웅변 그리고 뛰어난 제주추여와 감성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의 독재자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는 얼마나 웅변을 잘하는지 감정조절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해요. 히틀러의 연설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가장 절정일 경우에는 히틀러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청중들을 흥분시키는가 웅변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을 흥분시키고 부하뇌동케 하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비논리적인 내용이라도 처음에는 조용하게 잔잔하게 말을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톤을 올려서 매우 날카롭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소리로 청중들을 압도하는데 그때 청중들이 그 히틀러의 웅변에 감동을 받아서 막 환호하면서 히틀러를 부르면서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톤을 낮춰서 순한 양처럼 부드럽고 낮은 톤으로 감성을 자아내면서 결국은 또 마지막에는 히스테릭한 쇳소리로 웅변을 하면서 막 피치를 올릴 때 독일 국민들은 전쟁의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 히틀러의 놀라운 웅변력으로 거짓을 진짜로 믿고 폭력을 평화로 믿으면서 독일 국민들이 전쟁 미치광이가 됐다고 말입니다. 히틀러의 재능은 사탄이 준 거짓말과 미혹해하는 영이었습니다. 우리가 히틀러 그러면 독일이지요.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의 나라예요. 정말 신앙을 견고하게 세웠던 개신교 신앙을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교양청의 95개조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대학 종문에 데자보를 크게 붙여놓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 슬로건을 걸고 교양청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했죠. 그런데 그 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400년이 지나서 누가 나타났어요? 히틀러. 히틀러의 구구적 나치주의에 빠져서 독일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미치광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홀로코스트 대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물론 나중에 전범분들을 재판하고 처담하고 독일 총리도 그렇고 잘못을 고백하고 우릅을 꿇고 사죄를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치광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 전서 사장 일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면서 사탄의 미혹을 경계하라. 독일 국민들은 마리틴 루터의 대단한 종교개혁의 신앙을. 뒤엎어버리고 다 망가뜨릴 만큼 사탄의 유혹인 히틀러의 거짓말에 다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타나서 웅변적으로 설득력 있게 감성으로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귀 솔깃하게 마음을 울려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마음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 와 저 목사님 기가 막히구나 설교 대단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다 거기 쫓아가요. 거기서 같이 울고 웃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적인 수법으로 설교해서는 사람을 회객해 하거나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다. 감성주의, 인문주의, 그리고 인문주의로 빠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각종 지혜, 다른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링 아웃, 불러내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죄와 마귀에게서 빼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지상교회든 천상교회든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한결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라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려면 견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부음을 받고 성별되어져야 될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사오랑도 다유당도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레오인들이 제사장직을 행할 때는 위임식을 하는데 그때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선지자도 기름부음을 받는데 선지자들의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름부음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완전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관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완전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죄를 사해주시는 제사장이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는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 뭉쳐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교회가 굳게 붙잡았을 때 보금전파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금의 전초기지로서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영적 자원을 충분히 주셨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충분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게 보금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불의 화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의 120문도의 성령 강림 똑같은 현상을 지금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너무나 강력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핵폭탄이 터지듯이 온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강력한 성령 충만함이 초대교회 때 120문도의 위에 내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충만한 강력한 성령보다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안받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물론 감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팔짝팔짝 뛰고 가슴이 뜨겁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성령이 그런 방식으로 임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유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잔잔하게도 임하시고 혹은 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위기를 당했을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내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어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뜨겁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모든 어려움, 장인물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같이도 임하고 불같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은 예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해석을 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혼났다. 그리고 밖에 어두운데 쫓겨나갔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겨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감춰뒀기 때문에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곳에 쫓겨났다. 다시 말하면 좀 끔찍하지만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에다 묻어놨을까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냥 숨겨둔 거예요. 삶 속에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섯 달란트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많이 남기고 싶어. 많이 나는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성과를 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섯 달란트든지 두 달란트를 주셨든지 아니면 그냥 한 달란트 아주 가장 적은 것을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을 그냥 숨겨두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얼마나 맺든지 큰 능력을 행하든지 아니면 큰 업적을 남기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 나의 발자취 속에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충성된 정이오. 잘하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가 잘 활용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아홉 가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얼마나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무엇까지 나타났냐면 고린도 교회 말하기가 그렇지만 음행사건까지 나타났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음행사건까지 나타났어요. 싸우고 분쟁하고 타투고 교인끼리 고발고소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 문제도 나타났어요. 요즘에는 물론 그런 분들이 극히 적겠지만 교회 직분자들도 점치러 다니고 물어보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요.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우상숭배, 간음, 고소고발. 교인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서 고소고발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분쟁.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장 많았어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은사가 많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보금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자랑하고 뽐내고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고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막 그러면서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마교에게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하죠. 죽서서 개줬다 그런 말하죠. 밥을 맛있게 잘해서 가족들에게 줘야 되는데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악한 독서같은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거룩하고 겸손하게 신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대명제를 밝히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연계와 세상에 밝히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의 지혜를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연계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천사의 계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 사이 연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아시죠?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는 자들이 연계의 천사들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의 졸개고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것들도 기적이나 이적을 행합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 보면 굉장하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병도 고쳐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기적 같은 것도 행합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기적이나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교주, 세상의 것들을 탐하도록 미혹하는 데 그 초능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올리고 삶의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교주로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베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탄이 미혹의 영이 되어서 세상에서 기적과 예사를 행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멸망의 자식들로 타락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죄와 마귀, 사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끊고 예수의 피로 되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셨는데 자꾸 교회에 나와서 뭘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난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실로 쫓아내시고 하셨는데도 계속 만나기만 하면 뭘 좀 보여주세요. 뭐 대단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좀 행해주세요. 계속 그런 것만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유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3일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세상적인 욕망과 부귀용화 또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결국 누구에게 미혹됩니까? 귀신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런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요. 사이비 2단들은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도 넘어가요. 장로들도 넘어가요. 집사들도 넘어가요. 권사들도 넘어가요. 넘어가가지고 그 2단 사이비 쫓아가서 얼마나 거기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믿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사이비 2단 단체에 와가지고 다시 배워야 돼요. 얼마나 교관할지 몰라요. 그게 뭡니까? 다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영광, 부귀용화, 육진적인 것을 구하니까 이 귀신의 표적과 거짓 기적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 이 귀신들 2단 사이비들은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킬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도록 만들까 해가지고 미혹하고 이상한 거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이 이 귀신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락천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믿음과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역사하는 천사들과 귀신들에게도 이미 각종 지혜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이 영계에 선포하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사도바오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에게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도 다 알아요. 야고보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귀신들이 먼저 알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저 무적행 깊은 지옥에 가라고 하지 마소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소연을 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데. 그 속셈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게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난무할 것입니다.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들은 절대로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정신이 배적 차리야 됩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정치 그런 거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들 또 신앙을 왜곡하는 사람들 또는 신앙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려고 유튜브를 보는데 아주 뛰어난 천재 과학자가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의 내용이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나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으므로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전혀 죽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딱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육신은 슬프지만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서 갈 때 죽은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울면서 슬퍼하는 것뿐이지 실제 우리가 예수 믿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소리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느냐 그 갈림길은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 가야지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이고 마치 지옥 갈 것처럼 나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자기 의지에 따라서 내가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하지 않고 사람 개개인의 결심으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 간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착하게 산 사람은 좋은 데 가야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괘씸해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집어넣고 천국 지옥을 집어넣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겉으로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간의 뒷면, 그 내면에는 악하고 어둠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갈 만큼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이 권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 경륜을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사탄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뜨리려고 별소리를 다 해요. 별 논리를 다 펼칩니다. 별 체험을 다 얘기합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예수 믿음 없이 세상의 풍습에 따라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관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수없이 예수 안 믿어도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지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는 지혜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인데 곧 예수 크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이 연계와 온 세상에 선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데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일반 개시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천지 만물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만물을 숭배 대상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나무 밑에서 바위 아래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가지고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작정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특별 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에요. 명백하게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구심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죄를 사안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영적 진리, 신령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회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합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담 때는 가죽옷으로, 노아 때는 방주로, 아보람 때는 믿음으로, 또 할레로, 모세 때는 성막으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이심을 분명하게 온 천하에 연계해 드러내셨습니다. 각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중보자이시며 속죄재물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셨다. 이 사실을 누구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사이비 이단들도 알아요. 그들은 가면을 쓴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권세, 명예, 욕심, 탐욕을 위해서 그냥 그 진리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세상에, 연계해 온 세상에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통치자들에게 다 이미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고 또 세속화가 되고 세상의 욕심으로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도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사모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전초기지가 교회이며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우리 성도가 영적인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